이제는 안녕 기대를 했던 내가 내가 참 바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길을 참고 건너면 차마 애써 반대편에 도착해 뒤돌아보면 네가 가버렸을까봐 겁이 나서 그 자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부쳤어 안에? 안에 부쳤는데 차가워지는 시점인데 다시 갈아야겠네요 이 노래 제목이 횡단보도여서 세트 촬영이나 이랬으면 좀 덜 그랬을텐데 근데 가사를 진짜 형이 가사랑 작사 같이 같이 곡에 참여하고 작사도 내가 하고 네 JYP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선배님들 선배님들 너무 많으신데 내가 직접 JYP 수호가 안 하겠다 아 진짜 조금 조건표 발라드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발라드로 나왔고 이제 수호가 딱 맞게 출연을 해주었죠 일단 수호군이 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엑소 사랑하고요 수호 씨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! 응답 무더! 화이팅! 고마워 진짜 어떡하냐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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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호 씨가 몇 번을 뛰는 건지 제가 뮤지컬할 때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디오 군하고 수호 군하고 둘이서 같이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을 직접 보러와서 이렇게 저의 타이틀곡 생단보도의 그 주인공으로 출연을 아주 슬악을 통쾌히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중에 거하게 제가 또 좀 사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던 이 길을 참고 건너면 네가 가버렸을까봐 겁이 나서 그 자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일단 조건 선배님 제가 예전부터 존경하던 선배님이고 즐겨 음악을 들었었는데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조건 형의 뮤지비디오를 찍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 어떤 노래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좀 더 감정이입이 잘됐고 화사에 그래서 겁이 난다고 하는데 연인 사이에 정말 가슴 아린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도 겁이 나고 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겁이 나고 겁이 난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조건 형 응답 모두 화이팅 대박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